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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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왜? 이거 밟으면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뭐 잘못한 거야? 내가 아까 저거 밟았는데 나 그거 밟았어? 응 우리 연예과는 저거 밟으면 안 되는 거 몰라? 뭐가 있나 보다 여기 재수가 진짜 없을 거야 진짜? 응 다들 자고 있네 아, 역시 월티버스 라이프로 연결해주는 그 아이템이 제가 저기 학생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사진도 잘 찍었네요 합성 아니고 잘 찍었네 아니, 돈도 줘요? 너무 애있더라고요 진짜 고등학생이 됐네요 저게 대만 고등학교 학생증이에요 학교도 되게 좋은 데 있네, 데로지 사이에 아, 예술고등학교구나 예술고등학교예요 아, 예고 전교생이 5천 명이래요? 진짜 많아요 공연예술학과가 진짜 유명하고 그 나의 소녀시대로 유명한 왕대륙 배우님 알죠, 알죠, 알죠 장가행으로도 많이 알려진 조로사님, 오영결님 많은 연예인들을 배출한 그런 학교예요 아, 그렇구나 자야 되나? 뭐, 뭐지? 이 시간은 다 같이 자야 되는 시간인가요? 이 시간이 알고 보니까 낮잠 시간이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 네 대만에는 12시부터 한 30분 정도 낮잠 시간이 있는데 중학권에서는 낮잠 시간을 오스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라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한 30분 정도 잘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다, 진짜 나 저거 처음 알았네 구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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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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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인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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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 때는 그냥 아무 얘기만 해도 깨르르, 깨르르 그냥 재밌어요 저기 개미가 지나간데 깨르르르 그냥 그냥 وہ 없어, 그냥 훈훈 훈훈 훈훈,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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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훈 훈훈 저거 밟으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이유를 모르니까. 저기 밑에 봐,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미사일 같은 거? 먹으러 가요. 어? 매점이 이런 건가? 우와, 매점이야? 우와, 매점이야? 우와, 매점이 무슨... 우와, 배고파. 맛있겠다. 나는 이 마카롱 좋아. 마카롱. 마카롱. 마카롱 빼놓고 가. 너네. 뭐야? 너네. 뭐야? 뭐 있어? 너 뭐야? 돌아가자, 돌아가자. 맛있는 거 많네. 뭐야? 한국 사람이야? 오, 한국 분 있어. 너무 반갑겠다. 진짜 반갑잖아. 너무 반가웠어. 구세주, 구세주. 너 누구야? 처음 해요, 처음 해. 뭐야, 너 한국말 할지? 네? 누구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친구를 딱 봤거든요. 진짜 유레카. 너무 좋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이 타지에서 뭔가 한 줄기 빛 같은 느낌이었어. 예영이라는 친구인데 대만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친구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학교를 진짜 다니고 있는, 재학 중인 친구였어요. 우와. 근데 다 왜 어린 것 같지? 여기 있는 친구들이. 맛이 안 진짜. 학생들이. 다 학생들이에요. 다 학생들이에요? 저기 있는 사람들? 야, 근데 여기 시스템이 되게 좋다. 학생들은 실습하면서 빵을 판매할 수도 있고. 잘 먹겠습니다, 가보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가이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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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이 이제 잘 친구들이고. 저기 예영, 가가, 칭, 웨이라는 저희 같은 공연예술과 졸업반 친구들인데. 저도 근데 예고 공연예술과를 나갔었거든요. 와, 실제로? 진짜 한 번 더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또 학교생활에 연습생을 하느라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래서 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겠다. 레몬? 레몬 타린트인가 봐. 근데 내가 아까 조금 밟았는데. 아까 밟았어? 응. 우리 연예과는 저거 밟으면 안 되는 거 몰라? 뭐가 있나 보다. 여기 재수가 진짜 없을 거야. 진짜? 응. 저거를 밟으면 스타가 안 되나? 재수가 없다는, 분원이 있다는 그런 미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밟아요. 아, 진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학교마다 이런 미신 하나쯤 있지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있었죠. 우리 저희 가장 유명한 거 옛날에 이순신 동상이 밤 12시 되면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아, 어렸을 때? 우리는 책 읽는 소녀 동상이 있었는데. 다음날 페이지가. 오. 이거 가있다. 뭐 이런. 네. 뭐 있지 않았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설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 만들어주셔야죠. 하나 만들어야죠. 아, 있었다, 있었다. 저희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어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있었는데. 학교 앞에? 학교 앞에. 거기 이제 아침마다 준비할 때. 하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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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그런 게. 그 소리를 들으면 만점 맞는다. 오오. 에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아, 상커러. 어, 컵은 나, 출아. 하이. 어이. 아, 이렇게 모으세요. 컵이 될까요? 형아가 어떤 거 manque? 이거 모으세요. 사람을 이기 위해서. 와. 거짓말을 해봅니다. 172. 172. 1, 72. 건배. 준비됐어? 네. 그럼 오늘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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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Q, Q, particular 여기 누워계시는 거예요? 부스는 6500만 년 전 콩농이 낼 수 있어요 아, 뭔 소리지? 이 시점이 있는 아이, 이 시점이 있는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몰래 한 번씩 안 드셔보셨어요? 과자 같은 거? 많이 먹었죠 사실 점심을 싸 가면 점심시간을 못 먹어요 제가 또 먹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서랍에서 꺼내서 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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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옛날 생각나요. 우리나라도 똑같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몰래 오는 거. 저렇게까지. 은비. 걸렸어. 걸렸어요.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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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업들을 생각하기 없어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저렇게 되면 성적표에 평소에 주의섬만 하고 그런 게 써있죠. 있죠 있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회장이었어요 저는 예고 다닐 때도 회장, 부회장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매일 새로운 E&A